오일드 사나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유적이자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오일드 사나가 주목받는 이유는 400년 이상 된 고층 건물들이 질비하고 모든 건물들이 천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타워하우스라고 불리는 이 건물들은 건물 하나가 한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한다. 6,500채가 넘는 타워하우스들은 언뜻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집주인만의 독특한 개성들이 살아있다. 하나의 골목이 끝날 때쯤이면 커다란 녹색 지대가 나타난다. 이곳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가죽 농장이 되고 공원이 되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한다. 그가 지금 Questo가 뭐지? 이별아. 한참은 오아시스처럼 가죽 농장에서 본다. 한참은 오아시스를 통해 구원으로 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